저항에 대한 구간이라고 봤을 때 그 저항을 중심으로 주가 자체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갭이 떴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이격이 발생했다는 거니까 지지가 강했던 자리가 저항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항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한 번만에 돌파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한 번 더 꼬아서 응용해보면 한 번만에 돌파는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치고 나면 돌파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이해하면 주식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13,500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가 형성된다. 그럼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시간이 제발 움직일 거 아니냐. 막 움직일 거예요. 지원자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우리가 갭만 꺼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갭만 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상당한 지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어때요? 돌파가 되니까 돌파가 되니까 오히려 지지로 연출이 되면서 그 자리에 지지를 밟고 강한 상승을 동반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또 다시 올라오죠. 이만큼 이제 갭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런 자리들이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변곡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드렸던 현대차였는데 현대차도 이 갭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갭에 대한 분위기에서 지금 하단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연출된다라고 해야 돼요. 이런 종목분들 말고도 우리가 효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도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효성첨단 소재도 여기서 이제 갭이 강하게 떴던 자리 이 자리가 11만 2차는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니까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돌파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강한 시세가 나오겠죠.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지지를 밟고 강한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가족분들은 또 똑똑하신 분들은 대방에 또 알아차리시고 그러면 이거를 분봉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어제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역시 모범생들은 다르다. 공부를 정말 의심하시는구나.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면 하나를 원리를 알더라도 그것을 이제 응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이거를 월봉으로 이해해서 추세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분봉으로 넘어가서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지만 아, 이걸로 인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제가 한번 검색기를 만들면서 그때도 박수권 돌파에 대한 검색기를 한번 인터넷에 올려드렸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박수권 돌파에 대한 검색기를 쉽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신고가 검색기는 있어도 박수권 돌파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신고가랑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주식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라는 상승갭에 대한 원리와 하락갭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응주에서는 특히 또 더 많이 나타날 때도 많고 중수응주에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대풀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방송에 했던 내용이 이거였죠. 여기에서에 대한 이런 갭 하락 8만원대에 대한 갭 하락 자체 저항구간에 존재하지만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면 강한 지지점으로 활용되면서 또다시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지지점으로 활용되면서 또다시 급등이 나오죠. 이게 원리라는 거죠. 이것을 주봉으로 본다면 추세 상승이 나오는 자리고 월봉으로 본다면 거기서부터 대전환이 시작되는 거고 분봉은 트레이딩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주가들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봤던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우리방에서도 이걸 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승률을 올리는 것들은 또 매집을 본다든지 또는 재료에 대한 노출 또는 신고가에 대한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계산을 승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어도 많이 상헌된다니 그냥 보는 거하고 그것을 알고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